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While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이사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렵지만, it is particularly stressful for children, 그것은 특히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They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그들은 그들의 안도감을 잃어버리고, and may feel disoriented, 그리고 아마도 혼란하게 느낄 겁니다. When their routine is disrupted, 그들의 일상이 방해받을 때, 수동태다, 그리고 All that is familiar is taken away, 친숙한 모든 것이, 빼앗아가 질 때, 이사를 가게 되니까 친숙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친구도 없어지게 되고, 친구들과 같이 갔던 PC방도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아참, 여기는 참 아기들이니까 PC방 가진 않겠다. 놀이터. 자, Young Children, age 3 to 6, 3살에서 6살에 이 어린아이들이 are particularly affected, 특히나 영향받습니다. By a move, 이사에 의해. Their understanding at this age is quite literal. 그들의 이해는, 이 단계에서의, 이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특히나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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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럴합니다. 근데 리터럴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것처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상상력이 부족한. 자, and it is easy for them to imagine beforehand. 그리고 그것이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 투부정서 앞에 있는 것은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 그들이 상상해보는 것은 미리, 부사야, 이게 목적어. 새로운 집과 그들의 새로운 방을 미리 상상해보는 것은, 그들이 상상해보는 것은 쉽습니다. 에? 잘못됐지? 이걸 리터럴, 이 단어가니까 이게 easy가 아니라 difficult가 돼야지. 상상력이 없대잖아요. 자, young children may have worries. 어린아이들은 아마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Such as, will I still be me? 나는 여전히 나일까? In the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서. Will my toys and bedroom come with us? 내 장난감과 침대가 나와 함께 올까? It i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자, 뭐가? To hysterics of balance. 그래서 균형을 만드는 것이, 균형을 균형있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뭐하고?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자,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과. 자, 여기는 준사역 동사가 사용된 거야, 그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돕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과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균형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것에,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돕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은, 어, 그, 어, 이 동네 오니까, 이 동네 오니까, 이 동네 오니까, 그 놀이터가 더 커졌다. 더, 그리고 더 다양한 놀이 시설이 있네. 네, 아주 좋네. 어, 저 친구들이, 저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친절해 보인다. 좋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야, 그 옛날 동네에 있는 애들은 너보다 그 한 살 다 어린 애들이었잖아. 걔네들이랑 놀아서 뭘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 그 놀이터 다 썩어, 썩어가지고 삐각삐각 소리 만나지, 좋지도 않더만.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 거기에서 친구들 철수하고 영희가 너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철수하고 영희 덕분에, 어, 너가 좀 더 밝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 그렇지.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두, 그러니까 결국 그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두 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Children need to have opportunity. 아이들은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To share their background. 그들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공유할. 여기서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방식으로, in. 어떤 방식인데, That respect their past.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과거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줘야 돼? 부모님이 해줘야지, 뭐. 뭐로써? As an important part of who they are. Who they are 하면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그들의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백그라운드, 과거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부모님이 해줘야 돼. 저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랑 공유하게 써야들이. 엄마랑 얘기하지. 아빠랑 얘기하고. 자, 그래서, this contribute to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이것은 기여합니다. 이 two는 전치사 two예요. 그래서 보통 contribute to ing로 많이 외워요. 그래서 만드는 것에, 뭐를?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그 뉘앙스는, 다시 얘기하면은,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장소에 적응한다는 거지. 이거에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용법의 계속적 관계산의 주격.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히나 those in transition. 변화 속에서의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사 온 아이들을 뜻하는 거야. 뒤에 건. 여기까지.